자 약이 되는 음식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소를 이용한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가지 장아찌 입니다. 가지는 원래 삶아서 나물로 무쳐 먹곤 하는데 이렇게 장아찌로도 이용을 하네요. 만드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요. 감자 샐러드 입니다. 감자는 우리가 재서만 먹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을 고구마와 같이 이렇게 대표적인 간식인데 호두 같은걸 넣어서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어 먹습니다. 맛도 있고 영향도 만점이겠죠. 그 다음에는 국화로 만든 감국차 입니다. 국화를 원래 말려서 이렇게 국화차를 해서 복용을 하지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또 이런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견과류 입니다. 저는 견과류를 날마다 점심때 주로 먹습니다. 이런 견과류를 강정으로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고구마 초코 스낵 고구마는 이렇게 삶아서 먹지만은 이렇게 말려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스낵을 만들어 먹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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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